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가 초월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뭐가 특이점이 올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특히 바글바글한 곳이 보이죠? 자 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안됐고 알았어. 꽝인거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초월진화해서 뭐 하나 없애버렸고요. 어둠의 불꽃 뭐 아무 의미 없고 자 변형 닥터데이스를 초월진화하면 러브 닥터데스가 러브데스가 되죠? 그냥 러브 데스네? 러브 닥터데스가 아니었네? 자 골디언을 초월진화하면 무한골디언이 되고요. 각성 아수랄 초월진화하면 트리스탄이 되겠죠? 특별히 두 개 음 재료가 없네 아수랄 각성에서 각성 아수랄 만든 거였구나 거꾸로하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계속 자 붉은 낫부터 만들어볼까요? 붉은 낫 만들었고요. 붉은 낫 하나 또 만들어졌죠? 자 붉은 사심도 만들어봅시다. 실패했고요. 성공했죠? 이거 진짜 아니 여기 뭐였을지 만든지 인터페이스 정말 잘못됐고요. 자 넷을 합치면 초원의 지배자가 된다고 합니다. 확률 50% 러브이 많으니까 러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아니 모르겠어. 이러면 상관없고 하여튼 요거죠. 태초의 공포 2기통짜리 공포는 2기통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한번 35% 카이모 되겠지 뭐 한방에 성공 신종개수 출연 레벨 24 태초의 공포입니다. 2기통이죠? 네 색깔은 녹색을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상당히 촌티나고요. 그 전에 있는 놈이 좀 더 무섭게 생겼었는 듯 뭐 하여튼 비슷하게 생겼는데 녹색으로 포인트를 준다는 게 살짝 유치해졌네요. 하여튼 2기통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자 싹 들어가 주시고요. 태초의 공포 한 분 남고 다 들어가주세요. 나머지는 엑스트라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사진 찍느라 수고하셨고요. 다 들어가주세요. 태초의 공포 이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진데 솔직히? 자 이것만 하면 아무 소용 없고 강화해줘야죠. 얘는 어우 오래 쓸 줄 알고 500렙 만들었는데 초원의 지배자 금방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 손가락을 클릭을 하고 있으면 손가락이 아프니까 얘도 기본으로 500렙은 일단 찍어주고 돈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5배 센지 알아봐야지. 유전자 다 내놔. 초원의 지배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싹 다 내놔. 다 내놔. 태초의 공포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139인데 벌써 한 2배 세졌고요. 4배 세져야지. 5.2 여기가 4배 세진 거죠. 한 레벨 절반 정도만 하면 제값 찾아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안전수 꼬리들인데 돈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죠. 2000비가 네 집 에이름이네. 500레벨 찍을 수 있나요? 다 올인하자 모르겠다. 500레벨 못 찍네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것 같은데 451레벨 찍었습니다. 공격력은 9C 한 8배 정도 되는 거죠. 8.3.24.8.1은 8. 8배 안되네. 한 7.5배? 이 상태로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유전자 조작 들어가서 공포를 느끼게 해줘야지. 2기통의 공포 매연을 팍팍 뿡아가면서 공포를 느끼는 데 아가리스 무선 해주면 18C가 됐고요. 맞을수록 기모찌 해줘야 되고 몇 프로까지 올라가죠? 10배까지 범위 증가해서 싹 쓸어줘야죠. 그리고 그냥 유전자 공격력 짜잔 618C 618C 이속 사거리는 올리면 안되고요. 사거리는 올리면은 얘가 탱킹을 안하고 좀 뒤에 떨어져가지고 방패 개수가 탱킹을 하면 사단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거리는 안되고 치명타 확률 올려주시고 치명타 피해량 증가해주면 치명 1700% 1100배 공격 범위도 팍팍 증가시켜주고요. 남는건 체력 체력은 사거리 체력은 방패 개수 줘버릴게요. 사거리까지 주는건 오버인가? 그래 그래 썩어도 준 치자 투척해서 주자 사거리 이속 사거리 남는거 어떻게 하여튼 맨날 이게 맨날 고민이야 왜 고민이죠? 오케이 요렇게 해서 이게 초보자 계정 같네요. 요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특이점이 완전히 와버렸고요. 전체 제거해주고 태초의 공포 망패 개수의 치즈볼 둘 넣을 필요 있을까요? 이게 커져라 강해져라 이상한데 먹으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하나만 넣고 어디가서 갱판을 쳐볼까요? 행성정령 가서 갱판을 한번 쳐볼까? 극한 우주가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제셋넬 한 데를 한 데를 두들겨보죠 저 뒤에 있는거 뭐 좋은거 주는 애 없나? 돈 주는 애 밖에 없네? 여기 뭐 그런거 유닛 주는 거 중간중간에 섞여있던데 꽤 가끔 이득 어 요런거 섞여있잖아 요거 한번 받아볼까요? 제가 내려로 50% 깎고요 얼마씩 가니? 3D 3.7D 와 커져라나 죽었을 때만 나오던 데미지가 맨정신으로 나와버리네요 음 특이참 팍팍 와버리구요 그래 이런거 받자 우리 유닛이 있네 이제 강한 우주도 극한 우주 노가다가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봅니다 오케이 와 죽지 않은데도 엄청 세네 그 전에 초원의 지배자가 죽었을 때 정도 데미지가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탄도 하나 얻어주고 좋네 액기스만 쏙쏙 빼먹죠 또 어디가 액기스냐 어디가 액기스지 여기냐 아 돈 주는거고 여긴가 그렇지 음 얘 레벨 21짜리인가요 뚱뚱뚱뚱뚱뚱 와 죽지도 않아 대박이다 셀 줄은 알았는데 당연히 생각보다 더 세네요 숫자 제일 높은 놈 하나 그리고 때려볼까요 괜히 91000인가 92900 93900 어 여기 17만 10비 주는데 돈 좀 벌어볼까요 오 얘네 탱커지 힘드네 하지만 데미지가 10배까지 기모띠 끝장이지 뭐 죽었다 초원의 집에서 대출공포 죽었어 살려내 빨리 살려내 그렇지 끝이지 뭐 10비 정도 가뿐하게 벌어주고요 그냥 뭐 노답이네 나를 막을지 하면 누구샘 39만 여기 좀 센건가 아 2기 유전자 준다 2기 유전자 다 얻었는데 뭐 줄까요 아무것도 안 주겠지 억울하다 왠지 되게 억울하네요 어차피 근데 유전자는 돈 주고 사야되는 거니까 보석 쓸 때 거의 밖에 없잖아요 거의 5천개 줬네 어 그거 대신 5천개 주는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맨입으로 때우진 않네요 어디도 좋은 거 없나 유전자 8개 엑기스만 뽑아 먹어보고 있어요 자 이걸로 또 특이점이 났는지 한번 봐줘야죠 극한 우주 한번 이제 먹을만큼 먹었다 극한 우주 한번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아이고 저 장구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순식간에 또 20비가 생겼네 여기서 방팩에서 하나 다시 또 넣어주고요 우주전쟁 들어가서 극한 우주 한번 달려보죠 그럼 또 영롱한 상자 4개 정도는 그냥 까지 않을까요 극한 헬리온 음 어 죽긴 바로 죽네 쟤네가 쎄긴 쎄구나 쟤가 버텨주나 문젠데 이제 쟤네 못 버티면 말장황이거든요 잘 싸우겠지 그래도 뭐 죽어야 강해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와 6,000D 6,100D 들어갔어요 6,170D인가 뭐 그쯤 들어가는 것 같네요 대박이네 태초의 공포 2기통이라 그런지 굉장히 엄청납니다 자꾸 뒤에 그 음 불 뿜는 2기통에만 자꾸 관심이 가네 다른건 달라진게 별로 없잖아요 칼대신 도끼 들었다는 점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자 뒤에서 2기통에서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 나오는게 아닌가 자 이 태초공 지금도 6,000D인데 얘 거기다 강해저라까지 먹으면 막 D가 아니라 막 E 데미지로 들어가겠네 로또 한번 제대로 터지겠네요 자 요런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살려주면은 은근히 잘 갈 수 있는데 아 다음 특이점은 저 치즈볼이 업그레이드 돼야지 특이점이 오잖아요 10년 걸릴듯 어 디 시원시원하게 쏙쏙 달리네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갈킥 갈킥에서밖에 못쓰죠? 레벨이 달라버리는데 그 다음놈이랑 갈킥에서만 그냥 하나 쓰는거지 이게 좀 초중반에는 좀 밸런스 디자이냐 이런걸 신경썼었는데 나중엔 그냥 그냥 갈킥에서 올인이네 뭐 생각 신경쓸것도 없고 작전도 없고 뭐 이렇게 돼버렸네 노가댓게임으로 환원되네요 안타깝네 그 점은 좀 계속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뭔가 작전을 계속 만들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냥 바로 노가댓게임이 돼버렸어요 평소 데미지가 1.1디 2.1디 이 놈이 없는 생명의 힘으로는 무슨 어? 어? 이게 뭐야? 왜 졌어? 왜 졌죠?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시간 시간 음 뭐 태출공포 다음엔 누구 나올건지 신경 안써도 될 것 같고 트리스턴 각성 아술 하나만 더 있으면 타이탄도 세 마리 찍네요 근데 세 마리 찍어봤자 뭐 감흥이 있겠어요? 태출공포는 레벨이 하나 더 높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 초월할름 있냐 돌파리 하나 또 만들 수 있네 돌파리나 만들어보죠 그럼 아무 의미는 없는데 또 만드는게 재미니까 한방에 선공 좋구요 따라가라 돌파리 이번엔 좀 어이없이 터졌으니까 아니 여기까진 가야지 여기서 터지면 어떡해 탱커 하나 빼버릴까? 아니 그러면 위험하니까 안정적으로 좀 여러번 시도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갑시다 딜이 뭐 얘 하나로 집중돼있는 상황이라 탱커 때리지 말고 뒤로 그냥 지나가면 안되겠니 요번에 또 시간 때문에 죽으면 안되는데 아 강해저라가 치즈볼에 먹을 확률이 50%나 되기 때문에 요즘 시간 때문에 먹게를 확률이 엄청 높아지네 치즈볼 하나 빼버릴까? 야 32도 먹게? 환장하겠네 5 5 4 얘 대출공포를 좀 죽여줘 못겠어 대출공포 하나 뺍시다 아이 치즈볼 하나 뺍시다 안되겠네 좀 위험하더라도 깨야지 뭐야 이게 이상한 놈한테 자꾸 강해저라를 매겨가지고 아주 날 매기고 있어요 트럴이야 우리 편에 꼭 요거 하나 남겨 정확하게 살리고 앞에 가서 걷고 그렇지 거기 붙어야지 오 뒤에 조져 들어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그렇지 뭐가 어떻게 된거지 왜 화면이 쑥하고 넘어갔지 오케이 요거 타워가 이유로 탱킹이 되고 있네요 네 쑥 들어와가지고 백도어 좋구요 35 간단하게 깨지 그래 깨야지 아까는 좀 재수가 너무 없었어 재수가 없을 수 밖에 없죠 확률적으로 50%인데 뭐 자 치즈볼 살려라 우와 얼마였어 못봤어 똑같이 6150D 들어간거 같은데 아 니가 부시냐 8400에이면 은근히 센데 못 부시네요 비쿤도 못 부시네 니가 부셔라 안되겠다 한방이면 죽는데 오케이 오케이 전속 지나가구요 지나갑니다 이기통으로 악세를 밟아주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야 개수왕 강해졌구요 개수왕 강해지면 또 데미지 장난 아니죠 이거 속도가 좀 딸려서 그렇지 데미지는 뭐 태초의 공포 못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합친 데미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또 죽었고 아니네 살아있네 죽기 직전이네 죽기 직전이 꿀이네 치 체력 좀 올려줄까요 의외로 버티는데 축제 직전으로 오랫동안 싸우고 있으면은 거기서 강해져라 먹으면 대박인데 체력 한 반전도 떨어졌을 때 아이 태초의 공포 올인으로 들어가볼까 치즈볼 빼고 태초의 공포만 아니 그러면은 죽어버리니까 안되겠다 누군가 하나 번갈아 가면서 맞아줄 애는 있어야죠 살짝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태초의 공포 하나만 넣고 진짜 유전자 올인하고 괴수왕이랑 둘이 싸우는거야 강해져라 터질 확률 100% 근데 그럼 괴수왕이 못 버티겠죠 체력이 없어가지고 자 46까지 왔구요 아까 이상했어 치즈볼 두개 넣는게 트럴이었네 치즈볼은 좀 하나만 넣는걸로 오케이 뒷수함 또 강해졌구요 48스테이지에 이제 죽었고 오케이 아 이게 죽었다 살았다 해서 안정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칼로즈 노가단이 힘들겠다 죽었다 살았다고 어떻게 해 트리스탄이 레벨 24 아 투척해서 레벨 24가 나오기 전까진 좀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자 식묘한 상자 4개 얻었구요 여기서 레벨 20개짜리 레벨 20짜리 12개가 나온다 한들 뭐 되겠어요 뭐 안되지 뭐 자 보속 2만개 정도 신묘한 상자 노가다가 엄청 하고싶긴 한데 350스테이지는 못 깨니까 잡아죽시다 되게 하고싶긴 되게 하고싶다 진짜 극한어조를 이렇게 깨는걸 보니까 175스테이지만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깰 수 만 안정적으로 깰 수 있으면 신묘한 상자 하나 생기거든요 그것만 해도 뿌릴 것 같은데 신묘한 상자 하나가 거의 8개에 해당하니까 영롱한 상자 신묘한 상자 또 얻었구요 조금 더 가겠는데요 이거 터지고 나서 한번 더 밀어보죠 어디까지 가나 하나 신묘한 상자 다섯개 자 한번만 더 가봅시다 극한 알카프네 하나 둘 아 여기서부터 대면 안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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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개를 끼어야지 보상을 주던가요? 175개에서 보상 하나 주는건 알고는 있는데 탱킹이 이상하게 되고있지 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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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강해져네 이제 이러고 치즈볼 강하게 만들면 트럴인데 그렇게는 안됐고 오케이 다 부시고 가는거죠 뭐 택출공포까지 죽어버렸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보스왕이 다 커버해주는데 되는지 자 화약한 보스 아니라 엄청 쓰네 여기 치즈볼 살리면 끝 땅인데 치즈볼 당연히 안살렸고 강해져라 좋구요 나이스 무섭다 무서우냐 얼마씩 때리는거냐 194D씩 때리네요 뭐 죽었을때 6000D 정도는 아니지만 뭐 6000D 맞게 본거야? 어떻게 6000D가 나왔지 아까? 총선이 되게 세다 여기 수왕이 강해진 이상 다 터졌지 뭐 최초의 공포도 살아나자마자 미처 날뛰죠 요것만 딱 깼으면 좋겠다 어? 보스한테 터진 아 대출공포 살렸어 나이스 강해져라 한방만 부탁해요 대성에너지 이거 거꾸로 보고있어 오케이 뭐 그룹을 내버리죠 보스고 뭐고 뭐 신무연상자 또 얻었구요 이제부턴 뭐 다섯단계 깰 때마다 그냥 기본이 신무연상자인가보네 나이 신묘해라 오케이 가고있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온갈이 다한거 같죠?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 온갈이 다했어 그래서 배수왕 터져버리면 이제 노답이죠 일단 살아 돌아가긴 했는데 어차피 20탄을 깨야죠 이미가 있는거지 2탄 깨서 뭐해 배수왕 자 바이바이 어차피 오케이 잠깐 방금 과도하게 큰 놈이 하나 보였던거 같은데 20탄 여기서 강해저라 한방이면 된다 오우 얘 엄청 세네 엄청 세네 강해저라 아잇 너 말고 뭐 여기까지 만족하구요 신무연상자 까고 오늘 마칠게요 7개나 되네 짜잔 아수라 하나 나왔고 그러면 아수라 하나 있으면 뭐 되는거 아니었나 오늘 트리스탄도 하나 떠만들겠네 20 20 할파스 뭐 괜찮은 수준이고 20 두개 나왔다는게 중요한거죠 지옥문지 같은거 꼴도 보기싫고 황금몬도 안되고 황금풀몬이 20이죠 콩장군말고 19 19 20 치료게스트 척 계속 망했고 그나마 18 18 20 대충 다 알죠? 많이 까니까 좀 알겠더라고 20 19 20 뭐 괜찮긴 한데 망했네요 쫄딱 19 19 19 쫄딱 망했고 평균 이제 망한건 아니고 영혼한 상자도 깔까요 까는김에 사실 저거 까다 이거 까면은 뭔가 되게 없어보여 영혼갈이 또 되게 많을텐데 많이 깠을텐데 영혼갈 때문에 좋은 상자도 까야되나 강한 우주 노가다를 강한 우주 노가다를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테스트를 이제 슬슬 해 볼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열 몇개니까 까지 이거 100개씩 까려면 토 나옵니다 매크로를 까게 되죠 자동 까기 인기 지원하는 게임도 보고있으면 짜증나는데 따라라라라 까다 좋은거 나오면 빼빼빙 하고 표시만 딱 해준지 아니면 내가 옵션에서 내가 원하는거 나오면은 뭐 알려달라고 뭐 옵션이 있든지 그런식으로 돼야지 이건 좀 아닌거 같애 뭐가 나왔는지 뭐 관심도 없구요 두글두글한데 다 합성 다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복잡한 일을 반복해야죠 음 아주 귀찮은 일을 반복해줘야됩니다 여기서 초월시켜버릴걸 그냥 넷이나 나왔어 박성아수라가 까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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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엄청 귀찮아 인터페이스가 게임의 인터페이스 때문에 초대박 게임이 되긴 힘들어 된데야되 누군가 이 인터페이스 귀.. 귀찮은걸 자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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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죠 합성하고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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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처음에 한번 합성하고 끝에 한번 합성하고 수미 상관을 이루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밀면 또 생기는데 어떡해 각성화수라도 새 생겼고 트리스탄새 생겼으니까 됐죠 척 봐도 됐죠 이런 쓰레기들은 왜 여기다 들어와 있냐 아수라도 내보내고 각성화수라 둘 내보내고 트리스탄새는 내보내면 타이탄 하나 완성 그래봤자 타이탄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 어디서 타이탄 하나 안주나? 음 태초의 공포는 하나 줬잖아 태초의 공포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 줬잖아 조원의 지배자 타이탄도 줘야지 그럼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가득 찼어 합성존에 자리가 없어 그럼 안되지 죽어라는 것도 일이다 이제 자 타이탄 하나 또 만들도록 할게요 못 만들었고요 못 만들었고요 상황률 되게 좋네 못 꺼냈죠 룰 4번 했고 하나 4번 하면 무한골디언이 나오겠죠 치즈는 합성합성합성합성합성 아우 이거 일이야 하나 둘 셋 내보내면 21자리 하나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안되고 광패 초월 오케이 뭐 워낙 워낙 부자라서 아이고 아무 부담 없애서 실패했어. 그래. 괜찮아. 마구 괴수는 뭐 없었지? 아까 다 했던가?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파밍이 지저분한데 결산해볼까요? 집어넣고 이거 다운되는 거 아냐? 초월하고 나면 맨날 다운되던데. 이것도 레벨 거의 다 찍었네요. 괴수라 한 40% 정도. 하르파스 160, 130, 100 거의 절반 찍었네. 절반. 영웅이 영웅 레벨을 거의 절반 찍었어? 대박이다. 언제 저렇게 찍었대? 결산해볼까요? 태초의 공포 하나. 23 없고 22 하나 하나 하나. 자 여기는 타이탄 세계. 각성 아수라 하나니까 타이탄 하나만 더 있으면 여기도 더 기점이 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극한 우주. 노가다를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돌팔이 뭐 의미 없고. 마법 개수 뭐. 요정 나왔는데 뭐 한참 남았고 그냥. 영웅족 스프링 하나 있어도 안 되죠? 안 돼. 안 돼.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태초의 공포의 위력을 한번 맛봤습니다. 앞으로 또 한참 키워야겠네. 한참.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한참 키워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